속궁합이 잘 맞아 근데 3개월 만에 만났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그치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다른 데이트하는데 계속 꼬추만 땜때내 이게 반대가 되면 용인이 될까? 3개월 만에야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대실에서 배달 음식이 먹자 나 축혀 세워주는 느낌 아냐? 야 너 볼거만 꼬추 밟거만 들어와 임마 이거 제일 잘한 거 해 아까부터 땜때라는 거 다 봤어 이렇게 잡스랑 예 자 이제 뭐 밤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지금 저희 두 달째 감탈형을 하고 있어요 그치 이 얘기만 드릴게요 모든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자편도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남자편이 좀 관심이 아쉬워 이게 제 잘못이에요 왜요? 썸네일을 잘못 만들었어 아니 그럼 썸네일을 출연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도 그 얘기를 올라오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석이가 나와서가 아니라 제목이나 이걸 좀 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취해졌어 너 여행도 재밌었고 편집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어디 뭐 교양 프로그램 썸네일 같은 걸 하나 박아놓은 바람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롯데월드 편도 그렇고 남자들 갔다 왔을 때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네네네 근데 여자편 5시간만에 따라잡히더라고 조회수 그게 아마 매운맛 오프닝이 주요했다 초반부터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송섬 엉덩이가 나오는데 거기만 한 10번 돌려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선징악이요? 여성팀 누가 편집했습니까? 승하가 있죠 남성팀 누가 했습니까? 망구야 권선징악입니다 거기서 이제 남편에서 약간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권선징악이죠 아니 이건지 제일 재밌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어요 본 사람들은 다 재밌어 했는데 유입 자체가 나 때문에 아니 아니야 썸네일이 아쉬웠어 그게 왜 창서씨 때문입니까 아쉬웠습니다 그냥 모두가 우리 제자칭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취해 있었어 그냥 우리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실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썸네일을 느슨하게 만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편의점 관심이 많은 걸 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그럼 차라리 우리가 꼼수를 써서 중간에 여성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잠깐 잠깐씩 이렇게 비추고 썸네일은 그걸로 만들었으면 내 비키니 한 번 딱 넣어주고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중간중간에 여성팀 상황 보여주면서 그걸로 썸네일 만들었어도 되는데 또 배운 거죠 이번 한 번으로 그러니까요 배웠습니다 근데 어딘지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관광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은 이제 여행은 좀 그래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바로 당장은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무슨 지금 거의 뭐 여행 채널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빨리 이제 원래 시스템대로 좀 돌아가서 그래요? 안정화를 좀 찾은 뒤에 또 연말이나 뭐 이럴 때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한 번씩 또 좋은 데 다녀오고 나서 그때는 또 간단하게 또 국내 여행 같은 거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성씨랑 김여성씨가 그 여행 갑자기 버프가 올라왔는지 여행 뽐이 올라왔는지 제주도를 두 분 다 갔다 오셨어요 하루 차이로 네 네 제가 갔다 오고 제가 올라오고 올라온 날에 누나가 내려갔죠 맞아 맞아 올라오는 동안 제가 내려갔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저는 상관이 없는데 사장 남천동 휴가주를 하자 해서 민경이 이제 놀러가는 바람에 다 같이 쉬었어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비어서 혼자 제주도를 갔다 왔고 우리 오랜 동안 후원해 주셨던 제주 그릉그릉 파스타 혼자 가서 먹고 왔습니다 맛이 기가 막혔다면서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 기대를 안 했다는 말은 왜 굳이 한 번 아니 왜냐하면 파스타가 거기서 거기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오래 살아 남았으니까 대부분 그냥 맛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 꼭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거잖아요 제가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흑돼지가 들어간 파스타 저는 고사리 파스타 추천합니다 고사리 파스타 고기가 미친 듯이 당기더라고요 흑돼지 토마토 파스타인가 먹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얼굴에 지방이식 하셨어요? 많이 부었나요? 지금 얼굴이 흑돼지예요 색깔은 탁하고 굉장히 빵빵해졌어요 어제 지인들과 술을 먹는데 요즘 술 많이 먹네 술 열심히 먹어요 갑자기 술 약속에 몰려가지고 이게 약간 타격감이 있었나봐요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데요? 아니요 부끄러워서 그럼 괜찮아요 저 1단계예요 2단계 입술 올라가기가 아직 안 됐거든요 입술 안 올라갔어요? 네 다행입니다 생맥주 5천원짜리를 20만원짜리를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드셨네 그래서 재료가 없어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아 거기서 드셨나요? 어디요? 노래방이요 아 맞죠? 요즘에 생맥주가 나온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도움은 받으셨어요? 도움은 안 받았어요 저희끼리 도와줬어요 서로 내가 기대한 대답은 그게 아니었네요 아 빛나가네요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나도 이 얘기 나오니까 뭐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안 돼요? 아 어떻게 뭐 또 모종의 도움은 좀 받으셨습니까? 아님좌 왜 다시 들어도 웃기지? 아니 그 영상을 보면 상석이 표정은 진짜 냉철해 맞아 난 그런데랑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날카로운 표정으로 아님좌 이러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내 표정 때문에 덧붙이는 거 2천번 돌려온 거 같아요 2천번 난 심지어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창석씨한테 보내줬어요 세상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되게 둥가하게 턱 꼬면서 아예 나는 그런 거 무관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때 표정 나왔잖아요 출마일 때 표정 썸네일의 그 표정이잖아요 몇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내적으로 요동신나면 난 알고 있었죠 창현아 너는 결혼하면 바람피면 안 되겠더라 저는 그래 아니 저는 무조건 그렇기더라 저도 안 잡힌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다 걸렸어요 네 거짓말이기 어려워 난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은 내가 많이 할 뿐이지 안 걸리는 거 알거든요 그 풍선효과라 그러죠 그게 있나 봐요 창석이가 빡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얼굴에 풍선이 되나요? 근데 그거를 표정을 감췄더니 말이 좋대 아 두 가지 좋지 못하는 거야 여기로 올라오는 걸 막았더니 넷툴보를 이렇게 어디로든 나오는 풍선효과처럼 어디로든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나오는 거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섹시한 표정 아 맞아 표정은 세상 손 섞인 말은 아님좌 아 진짜 정확하게 말렸죠 네 그 3대 좌를 꼽혔더라고요 퍼목좌 소울리스좌 아님좌 아 저도 팟캐스트로만 10번 이상 돌려듣고 네 영상으로도 한 10번 15번 돌려봤습니다 아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다른 분들 표정을 볼 여력이 없었는데 두 분이 정말 너무 애국해하고 심지어 카메라 흔들리는 거까지 그대로 들어갔어 막 너무 웃기더라 흔들리는 거 들어가는 거 네 빵 터지기도 한 이유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분을 막 타임라인 표시해 가면서 좋아해 주시던데 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가 봐요 그 유흥업소 출입 관련된 질문을 여자친구는 아내한테 받았을 때 다 똑같지 그렇게 똑같지 내적 갈등을 웬만한 남자분들 다 늦게 봤을 거예요 아마 아니 꼭 노래방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이랑 몰래 나이트클럽을 갔다 왔던가 뭐 클럽을 갔다 왔던가 이랬을 때 여자친구가 수상해가지고 뭐야 어젯밤에 뭐 잔다고 하더니 어디 간 거야 뭐 클럽 간 거 아니야 딱 했는데 근데 그때 느껴지는 내적 갈등이랑 비슷하잖아 사실 그치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봤던 상황이라 공감을 해서 웃었다 네 아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시로 제가 아 너무 웃겼네 꼬인 모습을 적절한 예시로 보여준 거죠 남자들이 이렇게 은근히 순진해요 뭐 이렇게 잘 숨기질 못합니다 지금 이것도 다 연기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아임자 아임자 다 걸립니다 다 연기 같은데 다 걸리는 척하면서 숨기는 게 없는 척하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여자들은 비밀 없습니까 아임자 그래 여자들은 뭘 속여요 남자친구들한테 보통 저 속인 거 없는데 아 얘기했어요 나이트 가면 다 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없을 때 갔었죠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로 그냥 남자랑 술을 먹어서 나이트 뭐야 아 나이트는 아닌 곳에서 술을 먹은 적은 있다 네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 그냥 뭐 예를 들어 아 나 묘성이랑 묘성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먹어 아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여자 한 명 껴있다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아 말을 하죠 남자친구한테 김효성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있어요 뭐 옛날에 오빠 멋있어 라든가 그걸 거짓말 할 정도면 왜 만나는 거야 그렇죠 왜 만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로 거짓말을 안 했을 거 같아 옛날에 아니요 옛날에 서태지 얘기 나와서 미안한데 암튼 또 태지 또 태지 그러니까 콘서트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갔어 갔는데 내가 속였지 속였다가 된통 걸렸어요 아 뭐라고 속였어요 그거 막 뭐 일하러 간다고 그랬나 아 서태지 콘서트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박재범 콘서트도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늦게 끝났거든 막 밤 12시 막 이렇게 더 늦게 끝났 마릴렌 맨슨 오늘 때 그때여가지고 엄청 늦게 끝났는데 내가 연락이 잘 안 돼 안 좋게 생각하려면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거짓말 했으니까 할 때는 그럼요 납작 엎드렸죠 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아쉬웠겠어요 왜요 대거리도 하고 해야지 내가 다음에 거짓말 해서 걸렸을 때도 똑같이 대거려 하는데 갑자기 납작 엎드려버리면 내가 나중에 걸려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화가 잘 안 풀리더라고 납작 엎드려도 속였다는 그 자치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너무 안 할 거라고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니까 실망감이 더 큰 편견 아니고 진실이죠 창석이가 하는 거짓말은 약간 상시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크게 배신감이 안 느껴질 텐데 김여성 같은 캐릭터가 거짓말하면 충격이 좀 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평소에 거짓말 좀 많이 하고 살아야겠어요 네 이끈씨는 거짓말하면 잘 걸리는 타입이야 안 걸리는 타입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죠 지금도 거짓말이네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아님 좀 이끈씨 거짓말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성격상 별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면 저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당연히 심각한 건 아니죠 이 논리를 격팔만한 사례가 제가 벌써 머릿속에 한 제 얘기는 떠오르는데 조용히 있을까 얘기할까 이끈씨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의정부 양치기 소년으로 20대 때 활동을 했어요 인정하면 사례를 밝히지 않는 걸로 아시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프닝 토크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이성을 바라볼 때 주로 보는 것 남성은 외모 여성은 경제력 뭐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었잖아요 상대를 볼 때 요즘은 그런 선입견이 조금은 깨졌다고 합니다 남자도 여성 경제를 보던데 그 경계가 없어졌대요 이제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많이 보고 그럼요 똑같은 돈 쓸 거면 아니고 같이 돌아다닐 거면 어차피 야마 오늘 입에서 아주 그냥 그래서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의 말에 의하면 남자분들도 와서 딱 찍어가지고 저는 여자 어떤 직업을 원합니다 라고 딱 찍어서 외모는 상관없고 직업만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어떤 집안 이런 것만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도 외모만 본다 이건 이제 선입견이 되고 옛말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정보 회사에 갔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어떤 여성을 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역시 골반이죠 결혼정보업체에서 골반을 얘기한다고 벌어질 수 있지 진짜 결혼정보업체에 가도 골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순 없겠죠 아마 결혼정보에서 그냥 소개받는 거 아니고 정말 결혼정보업체 딱 솔직히 저도 얼굴 예뻤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고 얼굴로 제일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사람 직업 물어볼 것 같은데 그치 이 직업이 뭐 사짜 이런 거 아니고 뚜렷한 자신의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리랜서라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직업이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려울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돌아가면서라도 버텨줄 수 있는 게 된다 네 꼭 정규직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내 직업이 뚜렷하게 약간 기술자를 기술에 있는 사람 저는 기술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히 네 자 우리 이끈션요 이끈션요 다시 돌아가서 미혼으로 돌아가서 가정이니까요 돌아가요 이끈씨 눈 감고 제가 설정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끈씨는 미혼입니다 여기서 끊어져요 뭐야 이걸 조롱하냐 이걸 조롱하냐 이걸 조롱하냐 이걸 조롱하냐 잠깐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마디 나왔는데 팔을 깨냐 야 이거를 이제 상황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상도 못하잖아 이게 아니라 이끈님 표정이 진짜 자기가 미혼인 줄 알고 야 그렇게 좀 몰입 좀 하면 안 되냐 아 죄송합니다 메소드로 몰입 가봅시다 반 다 깨졌다 자 레드 선 레드 선 하면 내가 다 해야되냐 너무 옛날 방식이었네요 네 자 어쨌든 미혼이야 미혼이다 이 여자 저 여자 연애 해봤더니 다 비슷비슷해 결혼정보업체 한번 해보자 소개를 받고 싶어 근데 결혼정보업체에서도 그런게 좀 가려지나 좀 사랑받고 자란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이쯤 돼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모나 직업이나 성격 다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좀 밝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이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밝고 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네 원하지 않고 티나거든 사랑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에이스를 원한다 네 그런 의미로 에이스라는 거죠 M장은요? 저도 고민되는데 저는 뭐 학력이다 경제력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아무도 얘기 안했으니까 다행히 네 학력이다 경제력은 전혀 상관없고 아이씨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일 먼저 외모 따지고 보면 외모일 것 같아 오오 결혼정보회사가도? 아니 왜냐면 꼭 그 객관적 미모라기보단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볼 것 같긴 해 네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봐야지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보겠습니다 와잔 보셔야 되는데 나한테 빨대 꽂을 상인가 뭐 이렇게 결국은 믿을 건 과학밖에 없어요 관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객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예뻐야 된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쁨의 경계에 넘어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그 성향 이런 게 난 중요하고 대화 성향 이런 게 중요하거든 음 좀 지혜로운 스타일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결혼 정보 업체에서 갖고 있는 정보 갖고는 알 수 없잖아 그치 쉽지 않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관상은 과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작가 뭐 보겠습니까 저는 그냥 오천수 작가님이랑 비슷한데 자기 일이 좀 확 뚜렷하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근데 뚜렷하게 없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직업이 좀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금융업 그냥 뜬금 없이 그냥 뭐 구체적인 거 없이 금융 뭐 이런 거 좀 위험하긴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은행이면 은행이고 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인데 뭐 금융 금융계 종사잖아 맞아요 뜬금 없이 회 소속은 없이 펀드매니저 이런 거 위험하거든 그치 그치 이게 직업을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은 직업인데 좀 매년 바뀌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분들은 약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직업이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한 길을 좀 묵묵하게 가는 분들을 좀 리스펙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성향으로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적 소양이 조금 더 높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활발하게 막 액티비티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약간 유홍중 교수님 같은 인문학적 소양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 배울림 기둥처럼 생겼어요 뭐야? 어떤 얼굴이야? 배울림 기둥처럼 생긴 얼굴은 흘러 흘러 내리는 얼굴 아니야? 환급적인 얼굴 아 진짜 핵돼지한테 들을 말은 아니잖아 진짜 사회다 사회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냥 만나서 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결혼정보업체에서 선조건 제시라고 하니까 이제 뭘 얘기할지 진짜 좀 난감하긴 하네요 그리고 결혼정보업체에 가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죠 또 방송이기도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연봉은 얼마인 얼마까지고 그럼요 애초에 들어갈 때 그걸 체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붙을 때 있어요 이미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이런 거 다 쓸걸요 아마 맞아요 근데 그건 거기서는 그게 룰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걸 정리할 수밖에 없어 아니 왜냐면 그런 조건을 맞춰서 만나려고 가는 데가 결혼정보업체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만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바뀌고 있다 문화가 이제 성역할 고정화된 성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남자들도 돈 많은 여자한테 묻어가고 싶어 하고 그럼요 서로서로 여자들이 오히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잘생긴 남자 원한다 둘 중 한 사람만 잘 벌어도 축복이지 나는 외모 뜯어먹고 살겠다 뭐 이런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외모는 늙으면서 좀 변하기 때문에 외모 뜯어먹는 거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굳이 그룹이 알아보지 안 변하던데요 외모가 최고입니다 정우성 50이 넘었습니다 대중멋이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정보업체나 또는 결혼정보업체인데 이름을 결혼정보업체라고 하지 않고 사실상 연애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면 주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많은 신뢰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친구 소개나 이런 게 너무 불분명하니까 서로 블러핑이나 사기칠 수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래서 회당 30만 원 전후인데 그게 직장인들한테는 자기들은 누가 들으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그때 소개팅해서 주선자도 밥 사주거나 주선자한테도 뭔가 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만나서 돈 쓰는 게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자체가 이미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해돼요 네 아니 아주 어릴 때 클럽 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유흥이 좀 잦아드는 시기가 있잖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위주로 좀 생활 패턴이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진짜 없대 우리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프리랜서들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냥 한 회사 오르다니시는 분들은 없어요 소개팅 말고는 방법이 없대 네 그렇겠죠 진짜 없어요 어려워 어려워 이 방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잡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사과의 추석 행사 9월 5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죠 추석하면 생각나는 대표 과일, 사과, 배, 선물 세트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과일 선물 세트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사과즙 선물 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한 제품들을 은하수 사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은하수 사과는 전품목 행사 가격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추석 선물이 걱정되신다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을 만원대부터 선물할 수 있는 영주나 사과 쇼핑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주나 사과 검색 부탁드리고 대량 주문은 010-2547-3187 2547-3187 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포 아침을 싱그럽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은하수 사과입니다 아침마다 먹는 사과 한 알 굉장히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맛나게 즐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자 여러분 은하수 사과는 다른 사과집과의 비교를 부러워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독보적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달라요 달라 달립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은하수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맛은 예가체프 탄자니아 AA 브라질 케니아 AA 인도마드라스 과테말라 안티구아나 여섯종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로 영문 이니셜 및 기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니셜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선물이 아닌 모어 스페셜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이니셜 커피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배송 메시지란에 잡스러운 연애 라고 글 남겨주시면 소정의 이니셜이 조합된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석 선물로도 커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고 뭐 이니셜로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또 레터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욱 특별한 모듀 이니셜 커피고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훌륭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혹시 더치커피 특유의 비린맛 그런 거 없고요 고소함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듀 이니셜 커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매력적인 추석선물 룩백 선물세트 광고입니다 40% 할인된 가격에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퍼퓸 미스트 오리런 오션 클림바 쇼핑백까지 룩백의 모든 상품을 담았습니다 또한 선물세트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고농축 연료 첨가제 400명 차량용 소화기 200명 등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추석선물 룩백이 책임지겠습니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주세요 빼봐도 되죠 룩백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퍼펙트 클림바에 아예 끊어보지 못했는데 우와 예뻐요 미스트는 프리미엄 라인 두개만 들어가있고 양쪽으로는 오리널로션이 들어가있고요 위쪽에 상단에는 퍼펙트 클림바 비누 두개가 들어가있습니다 구성이 상당히 좋다 구성좋다 냄새 더 좋아요? 한번 냄새 한번 해봐요 살짝 앞에서 살짝 뿌려봐요 분사력이 좋구만 향 너무 좋다 은은한 향이어서 더 좋아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래서 나 향수 뿌렸어! 이런게 아니라 은은하게 샴푸나 비누를 좋은거 쓴거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 향 지속성 향 지속력이 또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저렴한 가격에 굉장한 효능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룩백 선물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 추석 선물 세트로 너무 완벽할 거 같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룩백 추석 선물 세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하냐? 아 재밌네 처음부터 여러분 아가리 벤츠남이라고 아시나요? 말로만 어디가자 좋은건 놀러가자 내가 다 해줄게 온갖 사랑 표현에 입에 발린 말 잘 떠들어대는 일명 사기꾼 행세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사랑꾼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다시 입이 열받은거야 사기꾼 행세를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임실하는거야 이제 사기꾼 행세를 하는 사람은 없지 사기꾼이도 승리했지 이미 욕 다 써놨거든 다시 할게요 이끈형 사연 아니죠 어쨌든 이 녀석이 일명 사랑꾼 행세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 남친입니다 5년 넘게 사귀면서 매번 남친의 입에 발린 말들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또 기대하고 혼자 설레발치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학생 때부터 만난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면 좋은데 데려가 줄게 너가 저번에 가고 싶어 하던 그곳으로 여행을 가자 이런 말들이 빈말이라도 좋았습니다 남친의 상황과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애정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남친도 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친이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한 탓에 3개월 만에야 제대로 얼굴을 보고 데이트를 했어요 3개월 만에 데이트라서 저는 편지도 쓰고 이직 축하 선물과 꽃다벌도 준비했습니다 남친이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말을 했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달 음식을 먹자고 하더군요 야 3개월 만에 데이트인데 이거 알지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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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새끼 그래서 전 좋은 데 가자더니 까먹은 거야? 라고 했더니 아 맞다 다음에 꼭 예약할게 깜빡했다 그런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모텔에서 좀 쉬고 싶기도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헤어질 땐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구요 저랑은 일단 사연은 평소문으로 읽으시고 감정 그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게 어떨까 고인의 실제 사연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사연 읽으면서부터 감정을 실어버리면 우리가 다양한 토크가 안됩니다 전 사연자의 마음에 이입돼서 읽는 것 뿐입니다 네 저말엔 친구들과 여행이라 제 굳은 얼굴을 보더니 그제야 우리도 조만간 여행가자 또 빈말을 하더라구요 입꼬리 올라간거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별을 생각한 오늘입니다 눈치는 기똥차게 빨라서 또 제 전화 목소리가 굳은 걸 알고는 너랑 가면 더 좋을텐데 다음엔 같이 가는 거다 이런 말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젠 기대할 마음도 없지만 이 연애 끝내는게 맞겠죠? 아 차라리 설레발이라도 안 치면 기대라도 안 할텐데 설레발 치는게 문제네 설레발 친다는건 자기가 잘못된걸 알고 있는거야 입으로 때우려고 하는거지 아 아가리 벤츠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구만 저는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지만 별로 이제 이벤트 준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설레발도 안 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빈말도 못하냐 빈말도 못하냐 이러면서 저는 근데 그 빈말하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차피 못 치킬게 뻔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말도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거 같긴 한데 그래요 번지르르하게 이거하자 저거하자 하고 못 지키는거 보다는 이런 얘기는 잃지 않아지만 그래도 3개월만에 만났을때 모텔 데이트는 안하는 다른 데이트를 하는 그런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짜증날거 같아요 여자라면 근데 이거 안 변할거 같은데요 이게 싫으면 헤어져야될거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거 같아 남자가 빈말도 그런데 3개월만에 만났는데 모텔 가자고 하는거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거는 좀 이상한거 같은데 근데 한편으론 너무 속궁합이 잘맞아 응 근데 3개월만에 만났어 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그치 데이트를 하고싶어도 다른 데이트하는데 계속 고추만 땜땜해 진축이 안된거 아니야 데이트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코추만 땜땜해 뭘 해도 머리에 안들어오고 남자친구가 계속 전쟁긍긍긍하고 막 이런거보다는 빨리 풀고 딱한거 하더라도 그렇게 잘 받았으면 3개월말에 만나지 않겠지 아니 아니 상황이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 바빴으니까 제가 아무리 그런거를 좋아하지마 저는 그렇게 안할 거 같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해 그래 3개월 만에 만났는데 모텔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자는 거는 우리 그 뭐지? 쇽박스 10년 장기 연애 장기 연애 할 때나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을 지금 3개월 만에 만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연인 사이에 아무리 바빠도 3개월에 한 번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심한 거죠 롱디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이거는 3개월 만에 데이트니까 간단 간단하게 만났는데 부들이 생각했을 때는 얼굴 잠깐 보고 가는 거고 데이트 다운 데이트 날짜를 한 게 아마 3개월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3개월 동안 못 만났다면 국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겠네요 보니까 3개월 만에야 제대로 얼굴을 보고 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짧은 만남은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군대 입단 것도 아니고 사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그냥 여자친구가 없는 건 좀 싫고 그냥 여자친구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히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도 만나면 원활하게 성관계는 할 수 있고 진짜 쓰레기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용인이 됩니까? 여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3개월 만에야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대실에서 배달 음식이 먹자 나 추켜세워주는 느낌 아니야? 야 너 볼 거면 꼬치발 거면 들어와 임마 이거 제일 잘한 거 해 아까부터 땜다란 거 다 봤어 남자한테 극찬인 데이트 컷스 아니니까 난 반대로 잠깐 생각해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나 볼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만약에 딱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대 그럼 또 엄청 좋죠 남자들은 엄청 좋다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놀러 갔을 때 내가 놀러 가거나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랑 실간도 잘 안 내주면서 주말에는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 이미 사실 여행을 가기까지는 많은 준비 단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어디를 갈까 언제 갈까 이런 걸 다 맞추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맞추는 걸 여자친구랑 맞췄어야지 근데 여자친구를 3개월 만에 제대로 데이트한 것처럼 친구들도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행 일정을 그렇게 공교롭게도 잡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난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면 여자친구가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을까 아니면 데이트 성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여성분은 뭔가 난 특별한 걸 늘 항상 원하고 이벤트를 바라는 성향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근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그런 걸 안 하고 못 하는 스타일 그래서 3개월 만에 모텔에 간 것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데이트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사이에 남자친구들을 못 봤으니까 여행 날짜를 어쩌다 잡다 보니 그게 여자친구를 만난 그 주 주말이 되었을 수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땐 누가 봐도 이 남자가 너무 너만 안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 입장에서 최대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착가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는 이끄님이 말한 거랑 약간 다른 게 이 남자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여자친구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레발에 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모른다고 보기엔 어렵고 그래 진짜 이건 정말 입만 산 새끼라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대신 이건 좀 기분 나쁩니까? 뭐 나쁠 건 없는데 이렇게 말 잘하는 걸로 입이 살아있는데 아 잠자리에서도 입이 살아있어 아 입을 잘 써 그래요? 뭐 녹았어 조금 녹았어 마음이 그치? 아니 근데 이제 3개월 말 데이트라고 하고 이 남자친구가 이직을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이 남자친구를 위한 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도 쓰고 축하 선물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를 했는데 했고 본인이 먼저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했으나 까먹고 예약도 안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 마지막에 모텔 가는 거 좋아 좋은 데 좋은 데 갔다가 더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열받죠? 평상시에는 일반실 대시를 했는데 이날은 특실 대시를 했을 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진짜 최대한의 손의를 베푼 것일 수 있어 고맙네요 아이고 아니 마지막에 이런 얘기 여자친구가 이제는 화난 걸 화난 목소리를 듣고는 너랑 가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엔 같이 가는 거다 이거 기만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못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거 그냥 약속 잡아놓고 다음엔 같이 가는 거다 네 뭐야 이게 여자친구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건 아닐 텐데 놀리는 건 아닐 텐데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미안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미안해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공교롭게 됐네 기분 나빴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나중에 자기랑 이렇게 가자 꼭 가자 이거는 또 미안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기약 없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짜증나지 이거 그냥 말로 이제 계속 때우는 상황들이 때우고 능치는 거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 고쳐지면 이거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싫으면 자 그럼 이런 사안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계속 그려줘 예를 들면 청사진 결혼에 대한 청사진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믿음은 안 가는데 계속 그런 청사진을 막 보여줘 이거는 뭐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50평짜리 집을 아니 못 사는 거 아는데 너랑 결혼할 때 50평짜리 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두 개 중에 둘 다 해당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상대가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해 근데 그 앞에다 두고 마음도 없으면서 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의 여자친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청사진을 그리면 그거는 안 되지 이건 기만이지 기만이지 차라리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래를 한 번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약간 성향이 맞아야 되는 게 예전 제 여자친구가 이 사거리에 높은 건물을 보고 오빠 저거 나중에 사줘 이런 거예요 재밌네 야 그거를 어떻게 사냐? 못 사주지 티네 완전 티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 당연히 못 사는 거 알지만 나중에 너를 위해서 사줄게 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대 적극한 사례 내가 생각하는 느낌도 이런 거야 약간 허풍을 좀 섞였더라도 그냥 그런 청사진을 그려주는 그냥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난 그런 얘기를 못 해주거든 그 형의 전유친 곽수산 씨 만나면 됩니다 4층 받고 8층으로 오빠가 올려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수산이는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저는 이 사례에서 저도 이끈이 형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나도 싫어요 일어날 수 없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나한테 답변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나도 싫어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 제가 지금 사례가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치아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이가 몇 개가 없어요 어금니 쪽에 그것도 그냥 썩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그냥 이가 거의 없는 거야 걔한 데르타린 만났어요? 어 근데 외모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스타일인데 내가 걔한테 올마가지고 충치가 많이 생겼어 진짜 개소리 근데 보니까 치료를 거의 안 했어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썩어 없어진 거 아픈데 어떻게 참았나 몰라 근데 생긴 건 전혀 안 그렇게 생겼거든 너무 예쁘게 생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 얘기 이런 걸 많이 했거든 혼수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자꾸 꺼내 그러다가 이제 치아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봤을 때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다른 치아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 필요 없으니까 결혼 전에 치아 치료를 해 그 돈으로 어 그랬어요? 어 좋은 얘기네 되게 서운해 했어 왜? 혼수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치아 치료하냐고? 약간 나의 단점을 지적한다라고 생각했나? 그냥 뭐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 그냥 희망적인 얘기 상상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중간에 끊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은 F 감성으로 다가온 건데 내가 T로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결도 맞아야 된다는 거야 어 어렵다 내가 말이라도 오빠가 그 뭐냐 결혼하면 그 치아 다 오빠가 다 임플란트 해줄게 뭐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야 반대로는 훨씬 더 쉬운데 다 뽑아줄 수 있잖아 아 그거는 그 자리에서도 가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그 뒤에 짜증내길래 그때 잠깐 고민했지 해줄까 지금 하하하하하하 집도 바로 들어가는데 아 해봐 응 왜냐하면 충치고 울물면 또 아프니까 다른 치아에 하하하하 좀 더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근데 제가 올해 만났던 남자친구는 되게 드라이한 스타일이었고 잠깐 짧게 만났던 남자친구가 되게 너스레를 되게 잘 떨고 넉살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 얘기가 나오면 와 너 진짜 우리 엄마랑 너무 잘 맞겠다 우리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가 딱 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왜 저래 약간 속으로는 왜 저래 이러는데 그냥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드라이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아 저도 이 남자랑 막 결혼 생각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냥 이게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화 중에 그런 게 나오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구나 근데 만났더니 아니다 드라이한 사람이 낫다 이 나이에 뭔가 이런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너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과하더라고요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막 꿍실룩실룩 대 남자들이 보통인 성향은 진짜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선 조언을 해주려고 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잖아 야 내가 먹여살리니까 때려쳐 그런 거 원하잖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진짜 안 그만둘 거라는 거 알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힘내라는 의미의 표현인 거지 든든하게 내가 뒤에서 널 백업하고 있어 이런 든든한 모습을 좀 보길 원하는 여성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그럴 땐 허풍이 좀 필요하죠 김묘성 스타일은 아닌가 보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조금 너무 왜냐면 내가 약간 이거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옛날에 저한테 막 약간 대시를 했던 어떤 오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때 진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난 너를 못 만나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그거 뭔지 알아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네가 뭔데 내 일을 네가 해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 말 남자 그 무슨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들은 여자분들 은근 있을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 말고? 그 사람이 형제 아니야? 더 있다고? 야 뭐 기껏 제발 민간인이 하는 일인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민간인이 하는 일 형 뭐 군인이야 지금 우리 일반인이라고 해줘잖아 일반인이 하는 일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 20대 초반에 드라마 보조작가 할 때 그때 약간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아예 못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건설 뭐 이런 일을 하시니까 지방에 있고 주말에만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주말에도 못 만나니까 저한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데이트도 한 번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근데 이 문제로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길 잘했다 네 진짜로 아니 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걸 존중해주지 않는 남자라 내가 굳이 왜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건 잘했네 근데 그 말 자체가 지금 또 들으니까 또 트라우마 올라오는 메모 체크 트라우마 체크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냐 오늘 한 4번 나온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존중을 못 받으면 굉장한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말 그런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 한 번이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잦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생각해봐야 되는 만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소통이 정말 어렵다 근데 좋은 의도라고 해도 참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네 나도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은연중에 한 말을 했는데 오빠가 지금 하는 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이 얘기가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 이상을 지금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엄청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다음 잡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찬받는 추석 선물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이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구매 고객 1,000명을 추첨해서 코어업 협력사 한미양행의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침향원, 밀크시슬, 유산균 등 우리 가족 건강에 도움되는 추가 선물 준비를 했고요 코어업이 추석 선물로 좋은 이유는 블랙마카와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하루도 하루 활력 넘친 아침 그리고 면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 플러스 2 전기배송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주세요 자 여러분 코어업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어업 사랑하셨던 분들은 나만 먹지 말고 주변에도 좀 알려보세요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알려가지고 같이 먹는 맛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추천해주면 먹어보고 좋다 와 그거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이 있거든요 몸에 좋은 걸 추천하면 저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 라는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면역력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몸핏 쉐이크는 의사가 연구 개발한 건강보조 식단관리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처방하는 쉐이크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더메디닥터에서 제품 구매하시고 포토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네이버 포인트 3000점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을 되면 또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시작해요 옷이 좀 두꺼워지고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고 이러면서 긴장감도 좀 풀어지고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식욕이 막 살아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몸무게가 더 불어나는 건 좀 막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는 이 몸핏 쉐이크를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도 좋고요 통길이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더 좋고요 그리고 소화나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체중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문제 있으면 고소하시면 돼요 좋은 방법이죠 지금 실장님 농담이고 그만큼 믿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니까요 몬핏 쉐이크 더 메디닥터입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몬핏 쉐이크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신규 광고 뉴로랩스의 메토스 Q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포함돼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B2, 셀렌이 주 원료로 함유되어 있으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5중 복합기능성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프리미엄 아미노산 식물성 보유원료는 15가지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마카, 밀랍, 호루파, 호박씨유, 포도씨유, 대두유, 주 원료와 같이 섭취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성분으로 배합된 뉴로랩스 프리미엄 메토스 Q 포뮬러 지금 만나보세요 남성분들은 3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희 하나씩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사서 다 하는데 저번에 준다고 했던 기억이 딱 나가지고 제 나이 또래 지인분들 보니까 아버님들이 전립선 관련된 수술 받거나 이런 분들 계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리미리 관리해야 돼요 이거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립선 같은 경우는 딱히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뭐 해야 되겠어? 전립선의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토스 Q 뉴로랩스의 메토스 Q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뉴로랩스의 프리미엄 메토스 Q 포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두 번째 답설입니다 제목은 네가 개를 왜 만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제 친구가 제 회사 지인들과 사모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본인도 같이 놀고 싶다고 해서 두 번 정도 불렀어요 그 뒤 제 지인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제가 퇴근 후 골프레슨이 있거나 저녁 늦게 끝나는 날만 약속을 잡는다는 겁니다 지인 모임이 저 빼고 세 명인데 그 중 한 명이 제게 그 친구 왜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됐네요 친구가 내양적이면서도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늘 본인은 사람들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런 생소한 모임에 가면 이 세상 최고의 인싸가 되고 저를 엄청 챙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어필합니다 보통은 거기에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데 회사 지인이 왜 그 친구는 너 없는 날에 보자고 했지? 너든 알고 있었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아직 말은 안 꺼냈는데 제 인간관계를 도둑맞은 기분 내가 쌓아온 친한 사람들 검증된 괜찮은 사람들을 그냥 갈취해가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조금 찝찝하고 안 좋은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 많다 왜 이러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내 바운더리가 아닌 사람들을 조선자 없이 만난다는 건 불편하죠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봤어 어떤 사람이요? 나를 매개체로 해서 만난 사람인데 금방 친해져가지고 나 없이도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가지고 친구의 친구였는데 나랑 친구가 되는 어느 순간 보면 나 없이도 잘 만나왔고 둘이 오히려 베프가 돼있어 어땠어요? 그때? 그런 걸 봤을 때? 이 형은 약간 그런 거 신경 안 쓸 스타일 같은데? 맞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볼 수 있지 뭐 둘이 맞나 보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연자가 회사 모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가? 아 그 모임에 여기 이제 성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만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성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한 번 놀러 와봤는데 거기에 모임에 꼬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면 친구랑 있을 때 친구가 있을 때 만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친구가 없을 때를 골라서 친구의 모임들을 만나는 거니까 아니면 친구가 견제가 될 수도 있지 왠지 친구가 그 사람이랑 더 친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자주 접하고 하니까 따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친구를 빼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그래요 그냥 나 빼고서라도 그들끼리 잘 맞아가지고 맞는다면 맞아서 만난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회사 지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왜 그 친구는 너 없는 애를 보자고 하지? 라고 물어보고 왜 지금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그 친구한테 물어봐줘? 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친구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남자 중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사연 듣다 보면 그런 친구 있거든 내가 하는 거 내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욕심을 갖는 따라하거나 내가 뭘 하면 꼭 따라한다던가 내가 무슨 아이템을 사면 꼭 따라 산다던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뺏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다면서요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땐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20대 때 이럴 때는 있는데 30대 넘어가면 그런 친구들이 알아서 걸러지는 궁금하다 어떤 회사일까? 일반 회사일까? 이 사모임은 또 어떤 모임인지도 궁금하고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친구들 모임 중에 친구한테 얘기 듣다 보면 그 모임 재미는 있겠다라는 걸 좀 궁금해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 모임에 제 발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CJ 홈쇼핑에 재미있는 모임이 있는데 내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니야 형 때문에 소개받아서 한 번 갔는데 형 빼고 그 사람들이랑 내가 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잖아 이런 거지 이거는 장원이 형이랑 술 3시간 짜리야 맛있는 안주잖아요 형 그렇지? 와아 두부김치 없이 막걸리 다닌다 오 달콤하다 지금 이 글이 눈이 초롱초롱해져 조명하면 모임 나와라 장소가 그렇지? 비유가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딱 비유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입이거든 김경진 쇼호스트랑 더 친해져가지고 같이 번맥주 다로 돌아다니고 경진이 형한테 나 호랑이 뛰어 같이 소풍기 메고 다니고 막 커플로 조던 신고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끈 씨는 아무래도 기혼자니까 아무래도 활동반경에 제한이 좀 있으니까 싱글이 같은 싱글인 창석 씨랑 그런 게 좀 더 범위가 프리하니까 경진 쇼호스트가 창석이랑 더 놀 수 있지 괜찮을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겠지 내가 창석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놀아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내가 좀 마음속에 싫어하거나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나의 친한 사랑과 단둘이 날 빼고 계속해서 본다? 김경진 쇼호스트랑 망구피디가 친해졌어 그럼 나는 진짜 경진 선배 손절한 거야 우리 경진이 손절합니다 가나나코인 때도 봐줬지만 망구는 못 참아요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꼭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다 친한 친구 내 친한 친구가 다른 친한 친구랑 사귈 수도 있지 잘 지낼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얘기가 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인간관계를 도둑맞은 기분이다 검증된 괜찮은 사람들을 그냥 갈취해가는 느낌이다 좀 오바된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소유욕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 또 있거든 내 친구 목이 왜 이렇게 매니시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드시고 갑자기 목이 막 매니는데 내 친구 내 사람들 내 지인 심지어 사람에서 국한되지 않고 내가 전에 이 사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 플레이리스트를 누가 복사해 갔다고 그거가 무슨 막 길길이 낳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런 거 자기가 엄청 엄선해서 만든 플레이리스트인데 내 맛집 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거 누군가가 탐내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연자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한데 정말 사람을 엄청 가려서 만나고 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단 며칠 만에 가로챈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또 상심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일처리를 해야 될까? 근데 내 회사 지인들한테 만나지 마세요도 웃기잖아 일단 화를 가라앉힌다 첫 번째 왜냐하면 화가 나면 입이 잘 안 움직이고 표정이 안 살아나잖아요 화를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요가 좀 하고 정말 심신의 안정을 취한 다음에 친구한테 포커팩싱? 야 너 왜 나 빼고 만나냐? 근데 누나 너무 화낸 것처럼 보여요 누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좀 더 화났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한다는 얘기야 왜 나 빼고 만나냐? 약간 유치하게 나가야지 아무것도 아니죠 반농반진처럼 아 뭐야 나 때문에 알아가지고 지들끼리 만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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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나 지금 아니면 내 회사 지인들이 살짝 불편해하던데 괜찮을까? 만남 계속 가져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 이간질하는 애로 소문 날 수 있어 제가 지금 집 빼고 친해지니까 질퇴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내가 모임이 없구나 이거는 그냥 두면 됩니다 아무 말할까? 왜냐하면 이미 회사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불편한 만남이라는 거를? 처음이면 재밌겠다 진짜 신났다 미안한데 말하고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웃긴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갑자기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한 지인들이잖아요 김경진 씨 호스트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 그런 건 좋지 그러니까 오찬호 사과 본인 친구들 무슨 삼성전자 재직 중인 이기품 사원 그런 분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건 좋죠 왜냐하면 평소에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많이 듣고 정말 친한 친구다 내가 얘기를 못 들었어도 이끈 씨에 정말 친한 친구가 왔다 그러면 환영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사업하시는 오빠야 사업하시는 형님이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면 너무 불편하지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그 모임의 특성이 있겠지만 편한 관계여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어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오면 대놓고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 사람 소요될까 봐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맞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불편한데 어떤 사람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지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해질 쯤이면 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성은 절대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나는 오늘 흑돼지 상태로 나왔는데 소개를 준다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 나는 진짜 창석이한테 늘 말하지만 지금이나 꿈이나 흑돼지야 아니야 창석이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랑 차이 많이 나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너는 흑돼지 상태를 좋아하려면 주변에 있냐? 형 흑돼지 얘기하는데 형이 왜 움찔해? 여긴 똥돼지 아니 아까 내가 창석이한테 흑돼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생긴 미임인데 같이 타격을 한 거야 어쩐지 나랑 얘기하고 나랑 별로 타격이 없더라고 나한테도 데미지가 있는 분위기였어 난 려하게 나는 타격이 없더라고 그래 난 체격부터 돼지가 아니잖아요 형이 나한테 그래서 그 얘기하자마자 계속 모자랬어 나 딱 썼다 벗었다 그러니까 긁어 썼다 다리 더 걸고 이게 다노스의 인피니티 스톤 같은 느낌이야 내 목숨 걸고 써야 되는 기술 귀여워 이게 이렇게 딱 해서 나도 내 손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언맨이 그 기술 한 번 쓰고 세상을 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언맨 반대로 형 나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요 이런 거 갑니까? 선호합니까? 그런 자리 새롭게 합리하는 거? 아 저 별로 안 좋아해 나이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나이 먹고 별로 안 좋아해 저 은근히 잘 가요 오 진짜요? 네 저 은근히 잘 가요 전혀 아예 안 그래야 될 거 같아 안 그럴 거 같죠? 네 그 대신 알려주면 알려... 갔는데 모임이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오늘 이런이런 모임이다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러면 잘 가 생각보다 잘 가 생각보다 열려있는 분이에요 네 되게 폐쇄적일 거 같은데 류 기자님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개방적이구나 그렇죠? 개방적이야 인간관계에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는데 네 지난주에 오뜨밤에 이끈씨가 민기씨 대신 땜빵으로 왔었는데 저랑 이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끈씨랑 둘이 맥주 한잔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모임이 커져가지고 그 오뜨밤에 멤버들이 다 합석을 했는데 몇몇이 네 그 미셸루나의 남편분께서 원래 데려오시기로 되어 있었대 네 그래서 남편분이 잠깐 들려도 되냐 그래서 어? 잠깐 오시는 거야 뭐 어때? 그랬는데 왔다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끝까지 있게 된 거야 어 어 그 형님이 되게 좋은 형님이더라고 그렇다고 난 알지 심지어해서 이끈이가 돈 많이 버신 형님이라면서 용돈까지 받아갔어요 아 진짜로? 어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으신 분이야? 어 부자이신 거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 형님의 약간 성공담 같은 걸 듣고 있었거든 어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형님 용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10만원을 주시더라고 어 그래서 받았지 잘했네 근데 그 옆에 있던 전영진이가 어 아 케형진이 전영진 강남 성형외과 먼저 아우 걔는 왜 이렇게 성도 헷갈려 무생무치야 무생무치 아유 아 농담 난 여기서 좋아 농담입니다 난 좋아요 그래서 난 팬이에요 형진씨 친해졌어요 저랑 예 그래서 저 용돈 받는 거 보고 가만히 있었던 그 형진씨도 어 형님 저도 용돈 좀 해가지고 그 자리에 한 3명인가 4명 받았어요 어머어머어머 근데 분위기 좋았겠다 근데 이끈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 형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갈 때 대리비하셔서 응원을 주더라고 아 그 형님한테? 네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니까 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야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대리하시라고 이렇게 네 너무 재밌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자리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남편분이 오면 또 어떤 성향이실지 모르고 네 잘 섞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잖아 음 근데 그 일단 안심했던 게 미셸 누나의 남편분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끈이를 믿었죠 네 혹시라도 그런 돌발행동을 하면 이끈이가 바로 응징해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 것도 못 보고 불편한 자리 못 보거든요 이끈 씨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즉석에서 합류하는 자리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요 먼저 그날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이미 방송을 한 번 또 끝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약간 좀 어색해하고 약간 벽 있는 것 같아도 또 막상 하면 우리가 사회화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또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잘 지내는 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좀 자기의 중심적인 이야기나 관심 없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이끈이 씨는 다 잘 처단했어요 바로 딴 얘기로 꺾어버리더라고 하품했나요 바로 쿠사리 주더라고 하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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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나갔다 오더니 한 20분 있다 30분 있다 들어와서 내 기회를 들고 저 형님 아직도 안 갔니? 이혼태가 그랬어? 아주 꽉 막혀있는 사람이더라고 지금 누구누구한테 상처를 준거야? MSG고 원태형은 살짝 그런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원태형 입장에서는 그 형님분이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하셨던 것일수도 있죠 그리고 원태 실장님이 약간 출연자 배려 이런게 있어 실현자들끼리 말씀하시고 약간 뒤에서 봐주는 이런 스텝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 다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거 되게 좋아가지고 난 약간 겁이 많아서 안되는 것 같아 어떤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게? 그러나 모임 가자고 하면 잘가고 본인이 침투조일 때 상관없는데 본인이 본질일 때 되게 경계하는거야 방어는 수성! 공성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수성은 어려워 그게 안돼 그게 안돼 내가 치러갈 땐 되는데 안된다 어우 내로남불 얘기하죠 트라우마 생겨 체크 체크 내로남불 며로남불 2부 때 잔치가 열리겠네요 서로 싫어하는 말만 계속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